유하 오늘은 아보카도 베이컨 버거와 사이 치킨 스냅 랩 외지감자, 화이트 마요 소스, 콜라까지 이렇게 만원 이벤트 하고 있는거 같아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잘 먹겠습니다 감자가 양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있다 아보카도가 들어갔네 상하이 보관은 처음인데 사고친 것 같은데 손 씻었습니다 재정리 여기 보여? 아보카도? 원장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한입마다 카운터라고? 크게 배 먹어야겠는걸 크게 배 먹으면 안되잖아 햄버거 너무 양심이 없었다 너무 양심이 없었다 방금 배 먹은거 원즈이즈 원즈이즈 별풍선 8개 감사합니다 원즈이즈 뭐 먹겠나 햄버거 먹는데 돈이 굴라들어온나 원즈이즈 원즈이즈 별풍선 14개 감사합니다 원즈이즈 원즈이즈 원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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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웃기려고 한 거지 이렇게 많이 주실지 몰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원즈이즈 감사합니다.